안녕 오늘 친구랑 놀러 간다고 해서 내가 화장해줄게 우선 미스트 뿌릴건데 잠깐 눈 감아봐 우선 미스트 뿌릴건데 많이 차갑지? 잠깐 눈 쪽에 묻은 거 닦아줄게 많이 차갑지 이제 촉촉해졌을거야 자! 이제 촉촉해졌을거야 내가 지금 자다가 일어나서 너 화장해주는 거 알지? 그래서 잠옷이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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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을 거의 다 써봐요 자 이에 вал 에바 나는 화장할 때 뭔가 좀 간단히 바르는게 좋더라구. 소리 좋은 것 같아. 나는 워낙 탭핑 소리 좋아해서 다. 이제 앞머리 잠깐만 넘길게. 이렇게 해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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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다 썼어. 너무 낡았어. 오래 썼는데. 스펀지로 발라줄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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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톡톡 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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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피부 표현할 때 항상 요거를 써. 또 세번 팩트 다이소 건데 되게 좋아. 가격도 써서 많이 쓰는 중이야. 칼톡톡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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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여서 꾹꾹 눌러주면 돼. 이렇게 꾹꾹꾹꾹꾹꾹꾹 눌러주고 이러면 피부표현이 되게 예쁘게 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 꾹꾹 눌러줄게 꾹꾹 꾹꾹 이렇게 터치터치 터치터치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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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해 주면 예뻐서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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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도 좀 오래가고 지속력이 좋은 것 같아 유분기를 잡아줘서 더 발라줄게. 톡톡톡. 됐다. 근데 너는 워낙 피부가 좋아서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번에는 아이브로우 해줄게. 근데 너는 눈썹이 진해서 따로 그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해줄게. 여기면 보 supply RNAJidy 와니, 부산mile 아닙니다. your image 뚝뚝뚝뚝뚝 돌리듯이 자연스럽게 해줄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좀 속눈썹 기니까 좋겠다. 난 뷰러 할 때 힘들던데. 뷰러 해줄게. 이거는 내가 뷰러를 잃어버려서 다이소에서 못 빼 만지고 샀다. 나 다이소 거 되게 많이 쓰네. 자 이쪽 먼저 해줄게. 나 다른 사람 처음 해줘 보는데 되게 힘들다. 이거는 좀 많이 해줘야지 눈썹이 올라가. 이거는 좀 많이 해줘야지 눈썹이 올라가. 이렇게 많이. 이쪽 눈은 다 된 거 같아. 이쪽 해줄게. 이쪽 눈썹이 올라가 될 때 이쪽 눈썹이 올려볼 더 재미있어요. 이쪽 눈썹이 올라가기에는 도저히 말아주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 됐다. 마스카라 안 한 게 더는 좀 더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 쉐딩이랑 하이라이터 해줄게. 이렇게 이렇게. 코 쪽에 이렇게 해줄게. 이러면 콧볼이 작아 보여. 콧대가 너무 진하게 됐나? 조금 문질러 줄게. 이러면 자연스럽게 퍼져가지고. 완전 자연스러운데? 이제 하이라이터를 해줄거야. 약간의 얼굴을 깎아줬으면 이 하이라이터로 얼굴이 입체적이게 만들어줄거야. 이게 맞아요. 그렇죠. 그냥 눈 감자는시와 스케 Rita ROSS 이 형은 의미인걸 Lands Yawn 잘해주세요. 이렇게 우선 광대 부분 조금 해주고 광대 부분 조금 밝혀주고 콧대 콧대 위에 살살 발라줄게 이렇게 이렇게 발라줄게 이렇게 조금만 발라줄게 자연스럽게 살아나 보이도록 그리고 턱 끝에 이렇게 턱 끝에도 발라주면 되게 입체적이거든 여기 끝에가 되게 살아나봐요 너가 거울 봐봐 지금 되게 괜찮아 나는 하이라이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콕콕콕콕콕 화장이 아주 잘 됐네. 마지막으로 블러셔 해줄게. 마지막은 아닌데 마지막은 틴트야. 이거 이번에 산 라벤더 색깔이야. 조금 더 얼굴이 환해보일걸? 초점이 안 맞는다. 귀엽지? 볼에 조금만 발라줄게.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코믹바 Archbush. 백댓블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가볍게 톡톡톡 발라줄게. 톡톡톡톡. 얼굴이 진짜 화사해보여. 마지막으로 틴트. 오늘 메이크업은 아이라인도 안그리고 자연스럽게 했으니까 자연스러운 색깔이야. 입술 해봐. 문과 문과 자 이제 아까전에 이거 했던거 뺄게. 고데기 해야되니까. 이거 하고 있느라고 수고 많았어. 앞머리가 좀 내려와야 할텐데. 고데기 가져올게. 너 머리 언제 주황색으로 염색했어? 이제 앞머리가 좀 괜찮아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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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게. 진짜 다 됐다. 잘 놀고 와. 안녕.